저기 온다. 저기 오네요. 저기 온다. 저기 미세하게 오네요. 지금. 어 저거 큐브잖아. 큐브만 왔던데. 지금 이 역사지만 있는 걸 몇 차라리 오고 싶어요. The Trainerie journey here. 하늘 말씀 드립니다. 우리 오늘 도착 이전인 강호선의 열차은 전공욕을 출발하여 잠시 후 여행을 받는거 같지 않냐? 이 시각은 여행을 받는거 같냐? 오! 오! 어! 루시아 일지 않는거 같냐? 오! 오! 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